어머나, 너무 아름답다. 탑 방송이야. 어머나, 가자. 어머. 산하. 너무 귀여워. 나 3백 4백 10개월이야. 제시애누 씨, 엄마랑 오늘 어야 갈 거예요. 알았죠? 너무 귀여워, 진짜. 다 됐습니다. 불편하신 부분은 없으시고요. 아, 맘에 들어요. 요새 자꾸 뭔가를 해요. 이렇게 제스처를. 그래도 카시티를 잘 타고 있나 봐요. 네, 잘 앉아있어요. 그것도 보기예요, 언니. 진짜, 진짜. 진짜로. 신우, 춘천에 가봤어요, 춘천. 후반의 도시 춘천. 엄마가 자란 곳이에요, 신우야. 춘천의 딸. 춘천으로 가는 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시간 반 정도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찾아주세요. 홍보대사. 신우야, 저기 좀 봐봐. 강. 저거 좀 봐. 너무 예쁘지, 신우야?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신우야? 엄마 너무 좋은 데서 자랐지? 오, 신우도 이런 데서 자라야 되는데, 그치? 신우야, 약속도 없이 외로운 하루에 대해. 신우야, 이제 여기쯤에 엄마가 나온 학교 있는 것 같아. 한번 가보자. 엄마 처음 가보는 거야. 저 졸업하고 처음 가보는. 진짜, 진짜. 초등학교. 여기 가봐, 신우야. 자는데, 신우야? 어떻게 자는데? 완전 자. 진짜 귀엽다. 어머, 이거 어떡해.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얘네, 얘네, 얘네. 엄마 이치렛도 입고 다녔어, 얘네, 얘네, 얘네. 우와, 이렇게 엄청 세련되어졌네. 어머, 너무 놀랄 것 같아. 진짜. 어머, 어머. 이렇게 손을 다자. 학교가 완전 새 학교가 됐네. 새 학교가 됐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우와. 신우 일어났네요. 신우야, 이게 엄마 여기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서 찍었던 사진이야. 여기 봐. 어머, 어머. 여기 이게 엄마. 이게 엄마네 아빠야. 이거는 엄마, 운동 옛날이야. 꼬두각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엄마. 나도 왜 눈물이 나지? 왜 그래요, 어머. 찍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머. 나 진짜. 응.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어머,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어머, 어떡해. 나 찍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떡해. 이게 엄마네 아빠야. 저 앞에서 찍은 걸 우리 이렇게 찍어볼까, 신우야? 어때? 신우, 생각 있어요? 신우 사진 찍는 거 할 줄 알지? 여기 찍으면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미쳤나 봐.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동창인가 봐. 아니, 저런 게 너무 슬픈 게 아니라 예전에 아빠랑 찍었던 장소에서 신우랑 같이 찍는 거 자체가. 나는 찍을 때는 뭘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어떡해. 어때요? 어머, 어머. 됐어요? 너무 예쁘다. 저렇게 찍으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 우리 아빠 너무 말랐어. 너무 슬프게. 너무 예쁘다. 예뻐. 봉이 너무 관심 있어. 신우, 까다라고 그럴까? 하나, 둘, 셋. 고맙대. 오, 잘해네. 오, 잘해네. 오, 잘해네. 발로 탔어. 신우. 신우야. 엄마 후배들이야. 여기 봐봐. 누나들한테 가봐. 여기 봐봐. 누나들. 지금 좀 짜증이 났어요. 나빠랑. 오, 나빠랑. 오, 나빠랑. 나 오셔. 안 오셔. 너무 잘하는다. 근데 초등학생들이에요? 엄청 크다. 6학년이래요. 저 친구는 동생이 3명 있대요. 진짜? 이리 와, 아가야. 안 온대. 엄마한테 안 온대. 신우야, 엄마한테 와야지. 엄마한테 안 온대. 왜일이야. 안 갈 거야. 누나랑 살 거야, 그럼. 진짜 아들 자식 키워봤자. 신우도 처음 본 여자 좋아하나.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여자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자를. 누나들. 어린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근데 1회 때 나영 씨가 신우 데리고 산책 가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됐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신우 이런 표정 처음 봐. 신우가 연상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연상이죠. 나중에 이렇게 며느리 가문으로 연상될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저보다만. 맞아. 진짜. 이제 와. 누나들 집에 가야 된대. 이리 와. 이리 와. 안 간대, 안 간대. 어찌로 와. 안 돼, 안 간대. 진짜 이놈 잘 돼. 안녕 잘 가. 빠빠이.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더 화가 나네. 화면으로 보니까 더 화가 나네. 진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매 righteousn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